잉여멘! 로블럭드! 아 돌멩아 돌멩아 오늘 여기 놀이터 놀다가 이따가 거래하러 가죠 어? 리아잖아! 리아야! 어! 너 윌슨 타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? 아 나 거래하려고 아 거래하려고? 그렇구나 뭐야? 얘들아 안녕! 어 안녕? 내 귀여운 빨간색 파란색 보이지? 응! 오늘 이 녀석을 아주 좋은 패스로 교환하기로 했어 어? 진짜? 어 진짜 부럽다 대박이지 레전더리야 레전더리 내가 교환할 친구가 말이야 어 그래 잘 갔다 와 알았어 하자! 나름쳐! 미호가 굉장히 신나 보이는걸 저러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? 내가 볼 땐 100% 사기야 그런가? 아니야 입양화 수요가 얼마나 그래도 착한 친구들도 있다고 어? 저기 미호가 온다! 미호가 거래를 잘했을까? 야 얼마나 엄청난 패스로 바꾸고 온 거야 뭐야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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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걸 사기다가 부끄럽끼뽕 바보야 고장 그걸 사기다가 하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거래하는지 윌슨하고 한번 거래해보고 올게 알겠어? 아 그래 윌슨 한번 좋은 뺏으로 거래하고 와 아유 레전더리 펜트 하나 못 구해가지고 가자 윌슨 리아가 잘 거래를 할 수 있을까? 요배라 나 어떡해 아이고 음 리아가 좀 늦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거 아닐까 야 머리를 막아 왜 어 뭐야 리아 왔다 리아야 거리하고 왔구나 너 설마 윌슨을 사기당한 거야? 윌슨 돌려줘 도대체 입양할 속에서 사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사기를 하고 오는 거야 안 되겠다 얘들아 내가 거래하고 올게 아 너네들 왜 사기나 나오고 말이야 입양한 소요가 그렇게 사기꾼만 있는 곳 그런 곳은 아니야 알겠지 내가 거래하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워 도메아 너 거래하겠다 따라와 집이 왜 이래 여민아 얘들아 우리 집을 찾아왔니 나 전 재산을 잃었어 뭐 여민아 완전 거지가 됐는데 천 재산을 잃었거든 모든 펫을 다 가져가 버렸어 여민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더 거지가 됐는데 여민아 너희 집에 순병이 왜 이렇게 많아 사이다야 사이다 먹고 좀 취했어 아픔을 잃기 위해서 말이지 이건 좀 맛있었겠다 자 여러분들 요즘 입양화소에서 거래가 없어진 이후에 이렇게 아이템 주기로만 거래가 되는데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아이템을 먼저 주면은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저희가 직접 한번 공방에 가서 일부러 사기를 한번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거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죠 정말 착한 시민으로 어때요? 자 입양화소에서 착한 이방 유저를 찾는 콘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공방에 들어왔는데 알비노 박쥐 이거 좋은 거거든요 알비노 박쥐 귀여우니까 인기 있을 때 알비노 박쥐랑 펫 교환하실 분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겠지? 저용 오케이 왔어 한 명 왔어 저용 저용 네 어떤 걸로 교환하실래요? 오케이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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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경차로스 경차로스랑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얘랑 그리고 얘랑 그리고 얘랑 그리고 하는 봉다냥 밥도둑 밥도둑 오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가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드릴까요? 물어보죠 먼저 네 네 저볼게요 이 친구한테 알비노 박쥐 괜찮은 거거든요 알비노 박쥐 자 아이템 주기 가방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 이 알비노 박쥐를 한번 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사기를 쉴 것인가 드렸습니다 지금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어? 어? 그냥 주는데요? 제대로 거래해주는데요? 뭐야 도마뱀은 도마뱀이랑 세 마리 해주기로 했죠? 경차로스랑 밥도둑이랑 밥도둑 그리고 두 마리였나 두 마리 아니에요 두 마리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어? 진짜 거래해주는데요? 정직 거래 감사드려요? 오 아하하 어 잘 쓰세요 어 뭐야 이거 정직 거래 감사드려요 이거 사진이 없나봐요 네 왠지 사기 안 칠 것 같았어요 그쵸 아무래도 나랑 거래할 사람을 찾죠? 그냥 나랑 거래할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가서 한번 직접 거래를 해보도록 했어요 다른 서버 가야겠다 이거면 어 여기 있다 암거나 거래 밑선 가능하신 분만 와줘요 오케이 왔다 왔다 있다 있다 어디있죠 어디있죠? 어 여기다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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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거나 거래 밑선 가능하신 분만 와줘요 저요 네네네 저요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서 거래하죠 조용한 곳에서 거래를 자 뭘 주죠? 처음에는 오케이 팟 오케이 이거 거래하실 거 있으신가요? 이거라 바꿀 거 있나요? 그거 등급이 뭐예요 울트라 레어 울트라 레어 제가 먼저 드릴 테니 뭐 주실래요? 어 잠만요 안 좋은 거 줄 거 같은데 그러게 울트라 레어 울트라 3마리? 울트라 개 3마리로 가능하신지 음 3마리로 가능하신지 울트라 개로 가능하신지 이분은 진짜 거래를 할 거 같죠? 그럼 그럼 이건요 음 오 좋은데? 호랑이 강아지 음 좋네요 그럼 내가 일단은 저거 3마리 일단 받아보죠 한번 시바견은 많아요 그래요 자기 안 칠 거 같은데? 자 먼저 줬습니다 안 칠 거 같은데? 줬어요 자 내 펫을 넘겼고 드릴게요 드릴게요 오오? 오오 한 마리 세 마리 준다 했죠? 하나 그 다음에 호랑이 준다고 했죠? 호랑 이렇게 스컹크 그리고 호랑이까지 야 뭐야 오오 생각보다 사기를 안 치는데? 착한 유저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음 착한데? 자 이분은 도룩용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착하시네요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해 드릴게요 전 사기 안 쳐요 전 사기 안 쳐요 전 사기 안 쳐요 훈훈하네요 훈훈하네요 여기도 이세랑 봤어? 훈훈하네요 이러는데? 훈훈하네요 헐 고마워요 아 진짜 사기 안 친다 훈훈한 현장 아 이러면 안 되는데? 컨텐츠가 그러면은 조금 사기를 좀 다게 봐야 되는데 말이죠 다른 서버 좋아요 저요 뭐 주실래요? 문웅 뚱냥이요 문웅 뚱냥 뚱냥이 뭐지? 한 번 줘보죠 그래도 짠 두 마리요 문웅 뚱냥 두 마리 드렸습니다 뚱냥이 어 귀엽네 뚱냥이 여기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생각보다 사기를 아무도 안 치잖아 운명하자의 세상은 정말 깨끗하고요 4번 거래했는데 4번 다 아무도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아는 이명하세요랑 살짝 달라졌는데 이명하세요 변했을지도? 훈훈해 훈훈해졌다?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 DU 잊지 마세요 고맙소 한글자 zoals conos strait енс 일 ifice